안녕하세요. 이별라 무쉐프의 이별라 역할을 맡은 이별라입니다. 사라 역할을 맡은 김사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 역할을 맡은 청완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색다니. 안녕하세요. 장성연 역할의 기리현입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벨라 멋있어. 유튜버 색별이 벨라입니다. 서하마을의 승무식당에 와 있고요. 저기 리허설하고 있습니다. 저기 리허설을 하고 있어서 더는 밖에 못 나가겠어요. 그러면 이따 또 봐요. 아, 에스, 엠, 아, 아니 약간 이거 같아요. 조용히 해가니까. 에, 에스, 엠, 알. 네. 승무원가 내려준 차입니다. 들어봐셔 보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가 스무가이라는 메인 주방입니다 되게 정감이 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우드 제재로 가마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디테일한 건데 원래 여기에 가정용 냉장고가 있었어요 식당으로 바뀌면서 영업용 냉장고로 들어왔고요 비밀의 공간인데요 식당에 있는 쪽문으로 나가면 저랑 서라가 지내는 방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공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눈여겨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장독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다음으로 찾아뵈요 나 잘한다 서라가 해라 다음에 봐요 안녕 빠이빠이 여기 있네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러분 이거